여기 보세요 어 아저씨 빨리 빨리 뜯어봐 빨리 뜯어봐 지금 오상우씨 지급정지가 떨어져서요 그 빗을 내가 왜 아파 거기 이복동생으로 나와있는 분이 있죠 아니 그럼 얘도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? 너는 모자란 놈이냐? 봉구도 노화인가요? 졸우증이에요 왜?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? 애가 졸인지 졸우가 아니고요 졸우증이야 졸우 졸욕 졸 Educate 졸 artic 졸 졸 졸 근데 우리 어디가? 불을 헤어지지마! 줄여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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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? 누구냐? 딱뿐인 건다는데 인성도 먹을 거 아주 좋다 뭐 뭐야? 뭐야? 이게 뭐야? 뭐야? 어휴 씨 몸조심하세요 우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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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짜장면 네가 자랑스럽다 한 번만 용서해 오우 브라더 난리가 자랑스럽다 난리가 자랑스럽다